안녕하세요. 요미쿡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소고기 떡갈비를 한번 해볼게요. 소고기 떡갈비에 들어갈 재료입니다. 핏물이 잘 빠졌네요. 핏물을 잘 빠졌네요. 칠칠리에 들어갈 것입니다. 쪄주면 손을 잘라둡니다. 쪄주면 손을 잘라둡니다. 쪄주면 손을 삶아줍니다. 소고기 떡갈비를 잘 안떻게 됩니다. 소고기 떡갈비를 잘 안떻게 됩니다. 소고기 떡갈비를 잘 안떻게 됩니다. 고춧가루 양파 이렇게 적당히 치대해주셔야 찰기가 생겨 구웠을 때 부서지지 않아요. 반죽이 이렇게 해도 길러붙지 않고 찰기가 있어야 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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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